정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잊지 않고 하는 일을? 희승 희승 요청합니다 월말결산 아 그렇네 월말결산이 따로 현실적으로 썼네 선인장 무주기 이거 제일 맞았을까 과연? 자 정답은 정답은 선인장 무주기입니다 아 진짜? 나이스 근데 이거 뭐예요? 맞잖아 지금 건방주시기 아니 맞잖아 건방주시기 아니 아념 선배님께서 주신 선인장을 오케이 인정합니다 이름 모르잖아 얘는 네 두 개 다 말해봐요 인장이 가득 인장이 가득 인장이 가득 이제 오늘은 인진분들이 인장 가득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화분 갈아주려고 왔고요 네 약간 이제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약간 이게 조금 작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큰 걸로 좀 바꿔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해볼까요? 근데 여러분 제가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는 괜찮은데 얘가 조금 길다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 아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한 일주일? 10일? 그정도 말리면은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살려볼겁니다 흰색이 나올 때 아따가 흰색이 나올 때까지 해야된다는데 이거를 어 이게 맞나? 흰색이 바로 나왔네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얘가 얘가 인장이고 얘가 가든입니다 이렇게 자른 거를 일주일 정도 말려야돼요 그럼 그때 나중에 살릴 때 다시 그노를 보여줄게요 인장이 죽은 거 아니에요? 살 수 있어요 최근에 인장이를 이사시켜서 약간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장이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가든이랑 미니언만 언급해주세요 어? 바꼈어요? 이름 바꼈어요? 뭐야? 기억이 없었어? 아 안 보셨는데 아 아닙니다 나 그 라이브 못 봤어요 지금 케이어를 빕니다 다들 기도 한번 시켜주세요 죽었어? 야 보면 형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? 치료 중 아니 치료 중 안 치료 아니 죽었어 아니 저거 뭐야 죽물도 생명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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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해야지 안 죽었다고 해야지 아니 왜 살아있는 걸 죽여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치료 중 동물이나 치료 중입니다 우지게 다리 건넜다 우지게 다리 건널뻔 했다 지금 건널뻔 했다가 이제 문워크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네 어쨌든 긴급 수술을 하고 근데 지금 말리고 있어요 말려야지 다시 숨을 수가 있어가지고 뭘 말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물을 말리는 바 인장이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뿌리가 있어요 근데 잘렸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서 아 여기를 다리 쪽을 살짝 잘라요 네 여기 뿌리 아래쪽을 좀 뭐 숨어거나 자른다고 자르면은 이게 흰색이 나오고 흰색이 흰색이 나오면 그거를 조금 말려가지고 일주일간 이걸 그대로 심으면 이게 아래 뿌리로 샤악 잘라요 신기하다 재생이?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아니 안 자랄 수도 있다 아니야 아니야 정원이 왜 이렇게 20번 약간 잘 어울리는데 지식이 지식이 잘 어울리는데 정원이 진짜 달리 잘하고 있잖아 근데 뭐 그래서 7월 목표는 어떻게 됐을까요? 어떻게 됐을까요? 7월 목표가 두 시간이 살리기였나요? 그러니까 이상의 살리기요? 효과 용세려 2시간 그래서 혜정 6중 6중 아멘